안녕하세요. 변화와 성장이 기쁨이 되는 교회, 타쿠마제일침례교회입니다. 전교인 총동원 특별 새벽기도회 설교 CD,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시작하라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여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영어청년부 스키트립이 어제 19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끝났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년사업체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신년이 될 수 있도록 교우들의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3일 수요예배는 이를 연합선교부흥회로 드리며 헝가리 박완주 선교사의 선교보고 및 간증이 있습니다. 통역이 있으며 학생 영어청년부, 한어청년부를 비롯하여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재직세미나 및 선교세미나 1.4분기 재직회가 박완주 선교사를 강사로 모시고 1월 26일 토요일 저녁 7시와 27일 주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모든 재직들과 일꾼들은 꼭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지혜가 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환영반에서 열립니다. 마더와이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여성들을 위한 성경공부입니다. 수강을 희망하시는 여성도님들은 로비에 비치된 사인업 용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미 침례교 목회자 신년 할애식이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교회에서 열립니다. 서북미 침례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새롭게 헌신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